회장님 저희 엄마가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이렇게 같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장님 남준 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준이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저희 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충분히 영원가입니다 회장님 저기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휴 아버님께서 남진군을 참 잘 키우셨더군요 아휴 잘 키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남진이는 어려서부터 속이 깊고 그저것해서 손이 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진군이 아버지를 닮았나 보군요 예? 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자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아 이 아줌마가 아니고 정신이 없어 그래 아 누가 그래요 누가 이 아줌마야 아 아줌마랑 남진이랑 완전 다르지 아 남진이 키도 크고 홀쩡하고 남진이 아빠를 닮았겠지 이게 아줌마 어떠하데 그 입 좀 못 다물어요? 아 이러다 두 분 또 다투시겠네 아 겉으론 이렇게 티격티격 하시는데요 속은 안그러세요 아 여기 계셨군요 정밀검사 받으러 가셔야죠 양 여사님 아 예 저 회장님 제가 이 신세는 꼭 갖겠습니다 어서 쾌차하십시오 아휴 잘해도 가봐 아휴 아니요 회장님 아 여긴 내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 일로 기니 상의 드릴 일도 있고요 가봐요